이 곡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는 어렵습니다. 자기가 맞는게 안실래요. 듣기실 수도 있고, 계속 흘리실 수 있습니다. 자, 선수분들 준비되셨나요? 네. 네, 준비되셨습니다. 16강 마지막 주입니다. 타운트 돌아옵니다. 3, 2, 1, 펑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습니다. 2, 3, 2, 2, 1. 7, 2, 1, 2. 뭐, 이렇게 많이 하는거죠? 헐. 아!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어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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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하겠습니다 여기만 쉽습니다 하하하하 여기만 나온다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여기다 여기다 간장 자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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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. 가요.